이번 선수는 동두천에 있는 소년소녀 요들합창단이 이번에 특별수설의 요들송을 부르겠습니다. 동두천 하면 경기도의 의정고 지나서 있는 지역이죠. 한 1년 전에 동두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 멀리서 우리를 축하해주러 오신 동두천 소년소녀 요들합창단 큰 박수 받아주십시오. 두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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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리네 그리어시시장 그나리네 그리어시시장 그나리네 그리어시시장 그나리네 그리어시시장 고구랑 강아지가 무릎 손 맞추려고 뒷맛에 가시다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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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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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